야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뜨는거다 처음봐 씨 야 붕대 다 오염이야 내 피트도 흐른다 죽기 전에 담배 한대 정도 괜찮잖아 담배 48개 너무 아까워서 안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처음 보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또 이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이 유행 중인 가운데 차세대 주자를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나도 좀비 아포칼립스를 좋아하거든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리나게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맨땅에 헤딩하기 듣고서 살짝 이 세상을 탐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클래식인 것 같으니까 여기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최후의 시간이다 살아남는다는 희망도 없었다 이것은 당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살아남을 건데 절대 안 죽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처음하는 좀비 아포칼립스에서도 살아남기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누르면은 요런식으로 아이템이 보여요 야! 도끼있네 주워버려 그리고 여기 소지품창에 요거를 주무기 끼는 거죠 지렸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자 나가자 세상 탐험 한번 들어가자 문 닫고 나갈때 문 닫아주는거 예입니다 오케이 우리 동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좀비 저기 방금 좀비 보였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 세상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좀비 형님입니다 비즈엠 바뀌어 비즈엠 바뀌어 아니 왼쪽 클릭으로 때리는거 아냐? 때려지진 않네? 아 컨트롤 누르고 해야돼? 아 이제 감 잡았어 오케이 뚝배기 비키어 비키어 뚝배기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다들 아아악 아 잠깐만 다들 명줄이 기시네 에라이씨 에라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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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이자식아 아이씨 아이씨 너 상대할게 아니라고 어 어 복부에 물렸어 아 소독해 너무 아파 들어갈때 문 닫아주고 오케이 구급의료품이 하나라도 있겠지 이씨 이 집은 뭐 아무것도 없냐 야 나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어 에바야 일단 물을 하나 마셔 물 한잔 마시자 아 좋았다 내 배 이빨자국 다 있어 에바야 부상 고통스러움 축축함 사수할출혈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열어 에라이 비쳐버려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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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어 왜요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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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이 50%밖에 없어 아 몸이 너무 아파 아 좀비를 또 와 이 자식아 야라 이 자식아 짜식아 이 자식아 아우 뚝 뚝 뚝 뚝 울지마요 이제 평생 숨 쉴 일 없게 만들어드릴테니까 울지마요 노아나스 에라이 야라이 반상의 모임은 딴 데 가서 해 동네 카페 같은데 있잖아 아아 아씨 큰일났다 쿠쿠다스가 되버렸다 빨리 거점을 하나 잡아야돼 헬로 아아 이 자식아 둘 다 쓰러져 야 야 야 야 야 죽어줌 언니 아니 아니 에바야 안경 이쁜거 썼네 아니 왜 계속 오냐 아니 저분들은 어디까지 아 아니 왜 죽었니 어째서 좀비 와 사랑 맛있어보임 야 내 캐릭터 어디가 아 이렇게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어 집이 바뀌었다 들어오면 물 마시는거 국룰입니다 한잔 딱 때려주고 통조림 개많아 통조림 먹을 수가 없네 어째서 참 이제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세계의 여행 들어가자 똑똑똑 아 이 집사람들 참 잘해두네 죄송합니다 참은 어머 야 나 갑자기 피 흘리는데 뭐야 이거 사소한 출혈 붕대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그런거 물 한잔 마시면 다 해결된다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강철 철근도 심어먹고 그랬어 운동? 아 운동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이게 맨날 하던 루틴이니까 한번 해줘야되요 어쩔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얘들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마지막 번호 한사람 나와 마지막 번호 넣지 말라고 했지 아 세상이 넓어지니까 좋은건 있네요 온 세상이 나의 집이요 다 꺼내 다 꺼내 다 꺼내 다 꺼내 이 세상에서 음식이 최고야 음식이 곧 권력이라고 반박가능하신 분 그런데 의료구급품은 단 하나도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 나를 어어 어째서 아니 갑자기 왜 어째서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왜 아니 시브레임에 웨이브가 터져 이씨 알 수가 없네 그런데 건물 약간 생긴게 그거 같은데 소방서 아까 나 처음에 태어난데 어 맞나봐 내가 턴거 그대로인거야? 야 치료약 줘봐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욕심 다 부려가지고 여기있는거 다 털어가가지고 아이씨 어쨌든 붕대를 찾고 하려면은 가야돼 근데 이거 가는거 맞냐 솔직히 아닌듯 일단 날이 좀 밝아야될거 같애 너무 어두워 항우울제 있어요? 양 먹습니다 헛간하게 먹어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아도 괜찮아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 이새끼가 이새끼가 아니 왜 어째서? 어어어 어어어 이색 망했네 에라이씨 에라이씨 야 피가 너무 빨리 나는데? 야 피가 너무 빨리 나는데? 니 왜 죽질 않아? 야 장문 넘어 장문 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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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지를 못해요 달리고싶은데 달리지를 못해요 이새끼야 야 여기서 아니 이자식아 kg 오케이씨 오케 시원하게 메타작을 해주는겁니다 좋았어요 아 엉덩이 어 엉덩이 좋아 안내해주세요 여러분 어엇 흐흐흐흐흐흫 오 좀비와 함께 동반사망을 해버리는 안되겠다 벌목군갈까? 벌목군갈겠습니다 어이 이번 이번 친구는 약간 멕시코 사람같이 생긴 형님이 나오셨어 닦고 많이 먹을 것 같죠? 오 낚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낚시가 앵간한 필수잖아 학교 가방 너무 귀여우고 들고 계시네 생김새에 비해서 일단 그럼 책들을 다 줬다 너희나야겠다 싹 다 집어넣어 내 손에 든 거 단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나오자마자 에바잖아 이것이 새벽의 저주요? 어허어허 멈추세요 곤란합니다 어 형님들 어제까지 같이 하우 웃으면서 우리집 뒷마당에서 같이 바베큐 구워드셨잖아요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선량한 시민입니다 야 이거 성당 들어갈 수 있냐 혹시? 들어갈 수 있다 어허어허어 혹시 문도 깨지나? 원래 교회 이런 데에다 샷건 챙겨두고 그러는데 여기 어딥니까? 문 열어! 담배 20개 야 다 챙겨 다 챙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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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나 이 싸움 실려고 보여줄게 에라 이 자식아 뚝 뚝 자 한명씩 나루토 나왔습니다 뚝 밀어 넘어져 이 자식아 뚝 뚝 멈춰라 조용해져라 얍 친구야 너도 좀 조용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해 좀 해줘 들어가 아 고생했다 거기 형님들 아 경찰루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존병님 형님 거쪽에서 이상 소리 내지 마시고 나한테 오라고 전투 베테랑이 된 나야 후 후 후 진압봉 야 진압봉 간지다 진압봉 기자 야 이쪽에 있는거 다 음식이야 그냥 딸기 한 잔 때려야겠다 과일 너무 좋아 신선해 비타민이 충만해지는 느낌이야 오마이 오마이 다 먹어 그냥 여기서 자리 틀고 여기 살자 굳이 막 딴 데 돌아다닐 필요가 있을까 우리? 자 점점 맵을 넓이 펴가볼까? 아이씨! 길 좀 물어봅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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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 싸가정식 이런... 싸가정... 길 좀 알려달라니까 그냥 바로 오도독 씹어버리네? 뚝배기 이런거 차도 탈수있나 혹시? 아 이런식으로 뭔가 할수있는게 또 따로있나보네? 밀어버리기 머리통 차가 깨끗한게 없다 자 신나게 뛰어갑니다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야되니까 밀어버려 아아 이제 한두마리 잡는건 일도아닙니다 좋아요 아 이런 모텔은 사망플래그죠 항상 이런 모텔같은데는 사망플래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거 아니냐? 아이 너무 많잖아 야아 좀비패싱합니다 좀비패싱 좀비패싱 어 열리있다 열리있다 차 못닫기 야야야 다 챙겨 다 챙겨 오! 라이터 챙겼다 야 담배하나 피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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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제 담배하나 이런거 있어야지 누구세요 야야야 문 부수지마 일로와 일로와 싸가 좀 이 새끼들아 일로오라고 야 일로오라니까 밀어버려 아아 아아 에라 이새끼들아 야라 이새끼들아 아우 놀래라 손님들 들어오지마시쇼 이제 으악 어디서 들어왔어 이씨 싸가 좀 시끼야 어어 놀래라 이씨 사람이 말이야 빠꾸가 있어야지 인마 이제 맥주 한잔 마실라 칸인데 으에 따아 치기네 맥주 한잔 치기네 오늘 여기서 나 취하고가 조금 취했습니다 잠을 때 때리자 커 시원하게 잡시다 좀비가 근처에 하나 하 여길거 같애써 이씨 싸가 좀 시끼 에라이 여기는 내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세상이요 붕대가 오염됐답니다 붕대 바꿔야되네 자 이제 또다른 세상이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봐야되는거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되는게 인간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두마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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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왜 안밀려 제발좀 얌전히 죽어 아 해봐야 아아 아아 회복은 됐는데 너무 아파요 이정도면 전신이 문제가 있는데 아아 음식이라도 한번 먹죠 헤이헤이헤이 넘어져라 넘어져라 어우야 이씨 코어가 왜케좋아 코어가 너무좋은거 아니냐 아니 어이없네 아 담배한대 피자또 아 안되겠다 이것이 아아 너무 힘들었다 아아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거든 경찰청 한번 가보자 밀기 밀기 아우 경찰용인들 코어가 좋아 아아 방탄조끼 개이득이고 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쟤밖에 없었어? 야 누가 유리좌 하나씩 끌어서 해볼까 하나씩 끌어 밀기 머리 일도양단 가능해?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야 창문 열어줄게 나와 나와 아아 뭐 이런 겨어까 신선요리된 양갈비 야무지게 먹자 언제 양갈비도 먹겠냐 양갈비 비싸 자 이제 배는 불러요 이제 피곤하거든요 자고싶어 야 이런 데서 못 자냐? 오 잘 수 있네 개이득 더러롱 더러롱 어우 좀비 소리가 계속 나네 속이 안좋음 속이 안좋음 떴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속이 안좋답니다 감자칩도 좀 먹어주고 속이 메스꺼울 때는 우겨 넣어줘야되요 어? 그래야 내려간다고 속도 안좋았다고 그랬으니까 이런거 비타민도 야무지게 챙겨주고 많은 좀비들이 나를 선호하시겠지만은 기후식품이 되는거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기후식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레이드몬스터 떴습니다 주유할게 밀어 포시 머리 통 하나 통 깔끔 밀어 하나 통 나 이제 점점 전투에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좀 집어넣고 이제 내가 포식자다 라는 마인드로 살짝 약간 좀 기조를 바꿔줍니다 일로와봐 밀어잇 밀어잇 야 넘어져 제발 어유 생전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힘들어 야 둘중 하나 누가 먼저 올래 너가 먼저 알아 밀어줄게 없애줄게 시원하게 진압봉 내구도가 아직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 써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경찰의 삼당봉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역시 미국인가? 성준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거를 예상할 수 있었죠? 오케 어휴 불타죽었어이 하긴 뭐 불타죽은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휴 어휴 자 넘어오겠죠? 한명씩 넘어올거야 좋았어 약간 몬스터레이드 하듯이 다들어와 다들어와 어휴 에라이씨 이러고 넘어가자고 그럼 이제 언니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언니 하나 정도는 그냥 바로 머리통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자 누구 살고 계신가요? 나올거면 지금 나오세요 신선한 피망 좋아 바로 먹어 아아 아삭아삭한 소리 미쳤죠? 아저씨 거기에서 뭐하세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하지만 제가 못 일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눕는게 좋다면은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점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평생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 지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안되겠습니다 바로 머리통 약간 슬퍼짐과 심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자 불행까지도 요거까지도 맥주까지도 머셔버리자 아 세상이 좀 낫죠? 내가 막 세상에서 제일 세보이고 이제 어 어머님 어 아유 깜짝 놀랐네 거기 계속 거기 계시지 아이씨 왜 거기 에이씨 왜 거기서 그렇게 남집 터는게 제일 좋아 요런거를 뭐 그냥 먹을 수 있잖아 신선한 치즈까지 먹겠습니다 여기 잠자는데 있나? 있네 자 지금 밥도 먹었고 19땡 한번 야무지게 가자 무언가 그런일을 하실꺼같은 어딘가에서 거래를 마함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신 그런 느낌이 나죠 잠 한번 세려줍시다 sleep ك 그걸 컨디션 좋아요 아 약간 고통스럽답니다 하지만 진통제가 아직 아나 더 있기 때문에 Crow و ò신 뭐지! 겟 깨끗한데? 일단 여기 한 번 털고 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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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키 같은 게 있나 한 번 봅시다 요건 어떻게 하는 뭐여.. 뭔가 되는데 일단 해보자 오! 이런식으로 근데 엔진 관리를 너무 쓰레기 같이 하셨네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키가 없잖아 야 이씨 이거 어떡해 이거 못 깨디야 이거? 유리? 아이씨 안되나봐 아허허허허허 두명? 세명이야? 좋았어 컨트롤 미쳤다 그죠? 와아 일치월장 그자체 나 개고수 됐는데? 손전등 너무 좋다 보조장비 개쩌러 개쩌러 세상이 내 손안에 있어 SG 오븐 쟁반으로 안 되나? 그치 이런걸로 그래서 오븐에 넣기 야 오븐을 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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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이런식으로 요리를 하는거구나 에zelf 어이 religion 야 타버린 스테이크도 있어? 이런 c се غ 개같은거 요리도 타이밍보고 허허허해야되는구나 아니 개같은 게임이네 이거 에라이 갖다 버려 감자통들 좀이나 이래자 감자나 먹자 그래도 뭔가 차근차근 착착착 되는 느낌 기분전환할거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나가서 담배 한대 피죠 아씨 담배없음 못살아 정말 못살아 연달아 피워버려요 슬프니까 오케이 이제 들어가서 신문이나 한잔 딱 때리고 일자고 어떤데 슬프잖아 나 울것 같잖아 간비자 샷건이 얼마세지 한번 간비자 빵 와우 이 흑스의 샷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 너무나도 강력하죠 나 여기 내가 다 점령한거 같은데 진짜 근데 얘는 왜 안났냐 몸이 몸이 안나와요 어 놀라 어디에요 너냐 넌가본데 아우 죽질 않아 아 개바네 야 이 새끼들아 이 정도면은 좀비보다 내가 상처가 더 많겠다 좀비가 나보다 상태가 더 좋아요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하하 하하 빠앙 따아 총기 왜이래 야 총이 안나가지 씨발 그치 좋았어 스페이스바로 공격이 가능해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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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총알이 안나갔어 야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뜨는거다 처음봐 씨 야 붕대 다 오염이야 야 내 핏 reprodu고 흐른다 흐흐흐흐헝 흐흐흐ㅅ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죽기 전에 담배 한 대 정도 괜찮잖아 담배 48개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개이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 너네만 잘 살 것 같지 너희들도 곧 죽어 단 것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난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체력이 어째서 고열이 남 죽음의 위험이 점점 커짐 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보이드 마무리를 했고요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도 첫 번째 적응 생각보다 잘하지 않았나요? 완전 처음 하는 건데 진짜 재밌네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겠어 다음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컷!